또한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요? 월요일이요. 예를 받지 않나요? 무슨 날이라고요? 네, 2월 6일. 월요일이요. 그만 열밖에 하세요. 998일이요. 무슨 일을 기념으로 여기에 왔죠? 1,000일이요. 메뉴를 기다리고 있어요. 1,000일이요. 먹어볼까요? 물공이 크림이죠? 크림으로 있네? 짬뽕. 짬뽕파스타. 짬뽕.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먹어볼까요? 먹자. 먹어보세요. 살러드로 바스타. 오. 조리법. 오. 1965. 요건 일어난 거예요. 샐러드. 파스타. 구원. 매일 업로드됩니다. 가사. 세 손을 너도 시원하게 먹기. 매일 업로드됩니다. 또 자막님의 특정 터지겠네 무사히 갠보수 이제 우리집 일으켰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